남양주는 개들이 특이하고 되게 좋거든요. 호수도 있고 강도 끼고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고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개들도 조금은 여유 있고 어울릴 준비가 되어 있는 많은 개들의 로망 같은 거. 개들이 진짜 좋아하는 건 다른 건 없어요. 보호자는 나랑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거든요. 남양주 분들은 강아지랑 있어서 되게 행복하신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잘하셨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